원파라 마니, 투파라 쇼, 둘이 겐 렛이 겐 포드, 고! 네, 추석 기성비를 잡아라! 1등도 필요 없고 멀티킬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Kill me the money!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 역시 해설계의 레전드, 아, 레전드 전설로는 부족합니다. 신화 김정민 해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ill me the money! 오늘로써 이제 또 마지막 컷까지 왔는데, 3일 동안 많은 사랑 받은 만큼 오늘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리 예고를 드렸던 대로 정말 다 나왔다! 입니다. 최상급 실력을 뽐내는 지구 최강의 피지컬들! 상품권 헌터, 유노트, 에스카, 김블루, 노은지기! 안녕하세요!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유명한 4명의 선수들과 크리에이터분들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채팅창에는 방송 시작 전부터 이게 말이 되냐, 뭐 사기 스쿼드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쟁쟁한 분들입니다마는, 그 부담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에스카부터 오늘 경기, 다 어제 좀 바로 최근에 한번 혹독하게 치러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좋으신 팀원분들과 같이 게임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패기가 좀 있고요. 특히 저는 궁금한 것이 윤루트 선수입니다. 루트, 루트, 윤루트, 시청자를 너무 사랑하는 윤루트. 그래서 이제 5킬 했었죠? 네, 그렇죠. 에스카 선수가 13킬 했습니다. 네, 소식 들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까? 자, 오늘도 어떤 각으로 오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은 팀원분들이 있어서, 몸빵으로 세우고 제가 퀴를 좀 먹을까 생각합니다. 아, 세워두면 든든하게? 네. 방패가 있으니까, 오늘 또 윤루트의 실력을 또 점검을 해볼 수 있고, 김블루한테 저는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난 경기 때 김블루가 마우스 패드를 집에 놓고 와서, 아니, 김블루 왜 이렇게 우리가 알던 김블루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패드 놓고 오는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게임은 장비니까요. 그렇죠. 오늘 준비됐습니까? 아,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준비죠. 그렇죠. 오늘 몇 킬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꼭 5킬 채우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눈쟁이가 또 함께하고 있는데, 눈쟁이가 지난번에 아주 이슈가 됐었죠? 네. 힐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었고, 무엇보다 오늘은요, 정말 IT, 특히나 장비 그 자체. 저는 그냥 보고 있으면, 눈쟁이는 또 어떤 것이잖아. 계속 저는 스캔하고 있거든요. 언니 키보드 받침대도 오늘 가져오고, 장패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책상을 패드로 덮었어요. 책상 전체를 덮는 패드, 제가 태어나서 본 패드 중에서, 살짝만 들어주세요. 살짝만. 이쪽도 저쪽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끝까지. 와, 태어나서 제가 본 패드 중에, 제일 크고 긴 패드예요. 네, 그만큼 오늘 좀, 지난번에 하고 좀 아쉬우셨나봐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더 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가지고, 오늘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눈쟁이가 혼자 남았을 때,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에스카가 그 눈쟁이의 최다 키를 깼어요. 눈쟁이 오늘 그 기록 다시 재경신할, 목표, 세울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역시. 폐기하면 눈쟁이죠. 그렇죠. 오늘 이제 스쿼드가 되어서, 네 분이 함께 게임을 치릅니다마는, 그래도 이 개인당에, 또 귀성비가 걸려있고, 귀성비 상품권이 걸려있고, 또 네 분의 자존심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특집, 캘미더머니! 어떤 대회인지, 먼저 여러분께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캘미더머니! 귀성비를 잡아라. 출연자를 잡거나, 출연자가 잡거나에요. 네, 그래서 참가자 4명 중, 마지막 생존자를 잡는 분에게 상품권이 갑니다. 그냥 뭐, 나 오늘 뭐 다 잡았어, 그런데, 마지막 선수를 잡은 사람만 맞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스쿼드를 마무리를 지으신 분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상품권을,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획득하게 되고, 우리 출연자분들은, 1킬 당 상품권, 2만원의 상품권이 정립이 되고, 1위 시에는, 상품권 20만원씩을 다 드리려고 했으나, 했으나,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우리 채널에 뭐, 미래와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20만원씩 상품권을 정립했다가, 네 분께 공대왕에 나눠드리는 걸로. 약 2.5킬씩 한,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개개인 모두 다 따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킬을 킬, 상품권을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쟁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방송 중에 자막을 통해서, 방 제목이 고지가 됩니다. 비밀번호는, 이 네 분의 선수들과 함께, 관련 있는 퀴즈들이 나오니까요, 그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풀 방지를 위해, 3분 딜레이 방송. 반풀 방송이죠. 그래서, 반풀. 이게 또 재밌는데요. 시청자에게 별분, 무한사랑이라고요. 아, 무한사랑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어, 눈재희가 제일 명예롭네요. 시청자의 최장 팬미팅, 10분 경기, 가장 장시간 경기를 치렀고, 월드클래스급 시청자사랑, 2분 40초 사망. 성향이 참 재밌는게, 윤루트 선수와 김블루 선수는 좀 비슷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약간 킬에 대한 욕망이 조금 더 있고, 그것을 인터뷰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이, 엄청나게 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김블루를 위해서, 특별히 김블루님 한 사진을,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해서, 이걸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김블루가 워낙 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실물이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잘생긴 했죠. 자, 5킬과 2킬, 각각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맞이할텐데, 첫 번째 라운드 시작 전에, 방 제목과 저희 퀴즈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제목 띄워주세요. 자, 오늘은 스쿼드 닭, 오늘은 다나와 닭이거든요. 방 제목은 오늘은 스쿼드 닭, 스쿼드 닭, 이 방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요. 출연자들의 나이를 모두 더한 값은? 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면 안됩니다. 저희 둘을 포함해야 돼요. 중계진을 포함해야 됩니다. 저희 둘을 포함하면 매우 높겠죠? 아니, 우리 둘을 외도하는 거예요, 여기.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하지만 더 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힌트를 조금씩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답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니트?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아! 정답 풀고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이동지 캐스터가 몇 살인지 알아요? 굳이요? 굳이 뭐 알피 없다. 힌트를 좀 주신다면? 일단은 출연진 다들 눈쟁이랑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랑은 동갑이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힌트는 다른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자, 다음 우리 김블루가 힌트를 한번 줘볼까요? 김블루.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확실하죠. 확실하죠. 완전 젊은 피예요. 근데 크리에이터분들은 나이가 좀 비공개가 되어 있기도 하신 분들도 많던데, 두 분은 어떻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김블루와 눈쟁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다 공개가 되어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이분이 또 합을 해야 되고, 저희 둘까지 더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네요. 저희 둘 나이는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 둘 다 친구고요, 동갑이고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37살. 38. 37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계를 더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라운드가 펼쳐질 건데 저희가 각 라운드별로 네 분이 이제 처음 함께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메인 오더가 그래도 좀 정해놓고 해야지 좀 통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각 라운드별로 이제 오더를 좀 바꿔가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라운드 내가 먼저 오더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씩 다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내가 첫 라운드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 나왔던 순으로 제가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눈쟁이와 김블루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카 형이 하는 걸로 윤루트 이렇게 정해역 가려면 다음부터는 3MC로 앉혀주세요.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길을 그냥 제시해줘요. 기가 막히네요. 윤루트 그러면 윤루트 순서대로 윤루트가 첫 라운드를 메인 오더를 맞게 되시고 약간 좀 역할 배분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게임 안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디 있는지 이런 위치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스카 선수와 우리 김블루 선수는 오늘 처음 본 거죠? 네 오늘. 서로 좀 어때요? 친한 오늘 좀 어떻게 친해졌습니까 오늘? 친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주 빠르게. 야 아까 처음 봤다며. 갑자기 친합니다라고? 야 너 뭐냐 갑자기. 아 예예예. 뭐 아무튼 뭐 친해져야지 또 그렇죠. 이게 또 경기도 잘 풀리니까 친해지길 바래. 서로에게 오늘 처음 만났지만 첫인상 한번 우리 에스카부터 김블루 그래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같이 게임도 처음 해보고 얘기는 100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김블루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어 김블루 이렇게 좀 나이로는 일단 조금 형입니다만은 처음 오늘 만나 뵈니까 오늘 첫인상이나 느낌 어떤지? 어 그 원래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킬 미더미 사진으로 봤는데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고 어 근데 아까 자기가 제일 막내라는 소리를 듣고 네. 어? 라는 소리를 듣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 네 되게 이상해 좋으십니다. 자기가 좋다. 잘생기긴 했지만 어 일단은 뭐 제나이로는 안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렸고 에스카 그러면 어 김블루한테 좀 친해지길 바라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한마디 먼저. 네. 오늘을 계기로 이제 게임도 좀 자주 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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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자 우리 김블루가 이제 에스카한테 하는 얘기는 따로 듣지는 않을게요. 네 좀 쑥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따로 하진 않을게요. 요런 식으로 에스카를 좀 여러 번 낚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왜냐면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서로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게임 안에서 친해지면서 특히나 기절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어제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런 게임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행상 장난이었고 김블루도 에스카 오늘 에스카 형 오늘 처음 만나니까 좀 소감이 어떤지. 예. 에스카 형 어 게임 잘하게 생겼어요. 아 서로가 웃으면서 뭔가 한박씨 날리는 그런 느낌인데 어 훈훈합니다. 어 이 분위기 이게 바로 킬미더머니죠 아 우리 김블루도 김블루도 친하게 지내 이렇게 뭐 한마디 예 어 제가 꼭 살려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절을 해야 살려줄 텐데 약간 예 뭐 칭찬 겸 디스 겸 그렇지만 어 일단은 의도는 친해지자는 의도가 함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첫 번째 경기 어 개인전과 자존심도 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입니다. 퀴즈의 정답 176을 모두 마치고 오셨네요. 예 뭐 뭐 뭐 키 같기도 한데 이동진의 어 캐스트 키 잖아요. 제 키죠. 예 딱 저기로 약간 조금 과장이 되고요.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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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프로필 1cm 올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4명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치킨 몇 마리 뜯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을 거고 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상 최강의 스쿼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들을 제압하면 여러분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귀성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을지 1라운드 출발합니다. 키워미더 머니! 나도 네 말 안 들리는데? 아 들린다. 근데 프로님 마이크가 엄청 시끄럽네. 쎄지네요. 제 거요? 네네. 지금은요? 지금은요? 안 잡히는데 소리? 좀 작은 거 같은데? 조금? 조금? 자 사운드 체크를 하는 사이에 비엥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이 선수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냅뒀습니다. 첫 라운드 시작 전에는 아무래도 역시 서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제 얘기 들리시나요? 이런 것들이 거의 주된 내용을 잃었네요. 그래서 대기실에서는 또 우리 선수분들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선수분들은 개인 방송 형태로 저희가 영상 업로드가 따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는 콘텐츠가 곧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내용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윷 루트 오더예요.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파라다이스 중심으로 들어가자. 루인스 이런 것들을 좀 빼고 가겠다 이런 오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루트, 루트, 윷 루트. 달라도 다른 윷 루트. 그래서 뭔가 전 이번에도 좀 외곽 쪽에서 밀고 들어가자. 우리 네 명이 만났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전투에서 지겠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첫 라운드는 일단 윷 루트와 아이들입니다. 네. 윷 루트와 아이들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역시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시는 만큼 첫 라운드 치킨을 바로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일단 못할 가능성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이 네 명이의 시너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긴 한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소위 괴물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정말 오늘 기대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더가 떨어졌는데 이야기가 뭐 좀 됐나 안 됐나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떨어지는 위치를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북동쪽 끝 쪽에 좀 내렸는데 어 이거 좀 서로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지금 김블루는 락카비 왼쪽이 있고 윷 루트 눈쟁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아 참 이 김블루 지금 찢어졌어요. 이게 지금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약간 원활하지 않았고 이 핑플레이가 서로 조금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일단은 소규모 빌라 단지 등을 이렇게 뭐 한 명씩 가져가면서 여기서 그냥 파밍하고 서로 만나자. 네. 이런 그림. 왜냐면 여기는 뭐 스쿼드가 떨어지진 않으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죠. 쿼리 우측 부근인데 지금 윷 루트와 어 눈쟁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김블루 선수도 파밍하러 가고 있기는 한데 약간 좀 합류하기에는 걸어서 합류하기에는 꽤나 좀 먼 거리라서 누우면 안 됩니다. 에스카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불안합니다만 지금 이 상태들 조합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청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명이 서로 친해져야 돼요. 첫 게임에서 친해지길 바라야. 이런 코너고. 그래서 왠지 한 2라운드부터 더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시청자로서는 가장 바꿔서 말씀드리면 좋은 기회가 지금이다. 바로 지금. 정리 안 됐을 때. 정리 안 됐을 때. 전력이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 지금이 가장 큰 기회다. 윤루트 화면 좀 볼까요. 윤루트가 지금. 바로 앞에 저기 있는데. 바로 보였어요. 어. 근데 총이 없죠. 무리가 총이 없어요. 자 지금 다른 쪽에서. 와. 윤루트. 런터 런터 윤루트. 상품권 2만원 획득. 소규모 파밍 지역에서 길을 잃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군인 줄 알았다라는 착각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보자마자 바로 빠르게 잘 잡아줬어요. 하지만 쏘고 나서 맞았습니다. 지금. 윤루트 위치가 노출이 되면서. 윤루트도 계속 이어지는 위기. 눈쟁이가 구하러 함두를 해줍니다. 이것이 팀플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블루 선수도 옆에 누가 있어요. 블루블루 김블루. 김블루. 네. 김블루 선수도 지금 마우스패드까지 가져올 정도로 열정이 엄청납니다. 김블루 쪽으로. 김블루 혼자거든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데. 김블루 화면 좀 볼까요. 블루블루 김블루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바로 앞집에 있어요. 앞집에. 세 명이고 두 팀입니다. 각자 다른 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빠지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빠지는 루트에 또 한 팀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든 살아오는 게 지금 제일 좋아. 이게 무조건 좋은 판단. 김블루가 빠져나오고 있는데. 김블루 쪽은 지금 정보를 봐주기가 쉽지가 않은 위치거든요. 그래도 저는 정말 똑똑하게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아군과 합류할 수 있는 자리로 서로 만나주면 돼요. 에스카 선수 빼고는 서로 빨리 뭉쳐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에스카에요. 문제야 스카. 문제 에스카. 문제 에스카. 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프라블룸 그 자체. 에스카와 지금 다른 팀원들 사이에 약 한 네 팀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셋은 합류가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커리 아래쪽 지역으로. 눈쟁이 김블루 그리고 윤루트가 합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서로 간에 에스카 선수와의 거리가 650m가량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고. 아 옵저버 비율이 좋아요. 이 세 명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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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히는 규경길을 뚫고. 만났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남북이 하나 되고. 남북이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스쿼드가 찢어지고 갈려서야 되겠습니까. 저 송파구 쪽에 제가 있잖아요. 집에서 나오는데. 설공항이 오늘 또. 문제 대통령님이 내렸잖아요. 차가 막혔습니다. 그 정도로 환영 인파가 엄청나서. 엄청난 날이었죠. 이 셋은 합류를 했고. 지금 에스카가 남북 공간의 아픔을. 지금 이 그림으로 맵에서 승화시께서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에스카 선수가 어떻게 합류할지가 솔직히 좀 많이 걱정되고요. 일단 차량을 타고 오는데 이게 스쿼드 경기라서. 이거 정말 회원할 수 있거든요. 에스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합류를 하겠다는 전술인데. 이걸 누빵 스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동 경로에 지금은 한 세 팀 정도. 네 팀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최초를 좋아해서. 차량 타다 죽은 선수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4일 동안. 그렇죠. 한 번도 없죠. 뭘 해도 처음은 에스카거든요. 어떤 게임에서든. 자 앞쪽에 18번 팀. 네. 18번 팀. 이거는 이제 집 바깥쪽으로. 집이 뻔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니까. 거기 사격이 안 나오게 나와야 돼요. 에스카의 소리를 듣고 사격을 합니다만. 에스카 맞지 않았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에스카까지 이거 합류되나요? 이거 돼요. 와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루트와 아이들. 이거 초반 불안했던 출발. 만회를 하는 순간입니다. 오 이렇게 되면 또 이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에스카. 에스카. 코피나 스카? 네. 코피 스카. 코피는 이동지 게스터네. 부럽네요. 평생 쓸 수 있는 컨텐츠 만들으셔서. 네. 코 안팠어요. 코 안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커리에 4명이 뭉쳤거든요. 근데 우측에 동쪽에.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커리에만 있으면. 서로 실력을 믿으면 좋은 전략. 왜냐? 다 쓸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행기의 루트이기도 합니다만. 커리 쪽으로 안전구역으로 진입하는 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적들을 만날 수가 있는 위치 같죠. 그래서 전략을. 커리 좌측에서 다 같이 모여있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무래도 그래야 이동할 때 편하거든요. 일단은 근처까지 왔으니까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커리를 향해서 약 4팀 정도가 모여들고 있는데. 오는 과정에서 팀 간의 충돌도 눈에 띕니다. 그렇죠. 일단 눈쟁이 선수도 합류 중이고. 루트루트 윤루트. 아주 깔끔하게 오더 해주면서. 먼저 앞장서는 리더의 자격이. 좋아요. 잠시 윤루트 오더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루트 오더님. 더 중심으로 들어가자. 다 같이 해서. 윤루트 오더님. 이번 작전 지금 크게 어떻게 저희가 큰 획을 긋고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지금 게임에서 오더를 맞고 계신데. 작전 전체적으로 전술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 작전이 중심지로 좀 이동을 해서. 일단 싼옥 자체가 맵이 좁다 보니까. 중심으로 들어가면 적들이랑 만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외곽에서부터 싸우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는 치킨을 목적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피할 예정입니다. 킬보다는 중앙을 먼저 선점하는 전략을 차지하겠다. 지금 좀 많이 앞장서서 건든. 사실 선두에 서는 건 스쿼드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선수들도 있기도 한데. 윤루트가 지금 솔선수범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다들 지금 파밍도 아직 완벽하게 다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에스카 형이 좀 합류가 늦었다 보니까. 일단 제가 그나마 좀 파밍이 더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서 먼저 시야도 봐주고 하는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왜 그렇게 갈린 건가요? 초반에. 초반에 서로 얘기가 안 들려가지고. 초반에 서로 얘기가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 에스카 모드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괜찮죠? 에스카 선수? 네. 드디어 해결.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류가 됐고. 이제 앞으로 중앙지역을 점하러 이동하고 있는 윤루트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윤루트와 아이들.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다음 경기는 또 김블루와 아이들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윤루트가 진짜 앞장서면서 되게 무서울 거거든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격이 없어요. 반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또 윤루트가 첫날에도 보여줬듯이 윤루트가 반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스쿼드 모드에서도 역시 윤루트 오더는 많은 이동거리를 보여주면서 반풀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 후에 어떤 적들이 어디로 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빨리 움직여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맵 상황상 좌측에 위험한 적들이 아예 없어요. 너무 없어서 이거 좀 심심한데요. 너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최고의 루트입니다. 그렇죠. 가장 완벽한 루트를 뉴루트가 그려내고 있고. 오더로서 사실 팀에서의 주 역할이 메인 오더 역할은 뉴루트가 많이 맞지 않았었지만. 일반 플레이나 개인 방송에서는 메인 오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저희도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감칠맛 나는 정말 기가 막힌 오더. 감칠맛 나는. 감칠맛 나는. 감칠맛 나는 건 오더 할까 말까. 그래서 할까 말까. 마음을 들여다놨다는. 이런 오더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렇죠. 일단 뉴루트. 이번에 빠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아예 좌측 쭉 더 들어가면 능성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감질맛과 감칠맛은. 저희가 스폰서로 메인 CPU를 제공하고 있는 그분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화면 프레임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이 CPU가 어떤 CPU에 따라서 감칠맛이 나느냐. 감질맛이 나느냐. 이걸 갈리고 있죠. 프레임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스폰서. 메인 스폰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감칠맛 아닙니다. 감칠맛이에요. 네.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게임 프레임이 또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사용 중이고요. 그렇죠. 장비의 끝판왕. 하이엔드급의 끝판왕. 눈쟁이가 이 회사 거 쓰고 있으면 얘기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아이고 소리 나오는 장비 쓰고 있는데. 아이고 소리 나옵니다. 그럼요. 어이구 소리 나오는 장비에요. 아예 달라요. 클래스가 다른데 저희에게도 또 추천을 해줬었고. 네. 그래서 눈쟁이가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에스카까지 합류한 유누트와 아이들은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무난하게 적을 하나도 안 만나고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가는 길에 적이 없어요. 적이 없는 루트를 유누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찾아냈고. 네. 역시. 이렇게 밀어넣어 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리워할 그 이름 엔티티. 아. 어. 달라도 다른 책임은 못해요. 자. 지금. 어. 반프를 따라오는 지금 지나온 루트에서 뒤늦게 만나서. 네. 지금 시청자들끼리 시청자 스쿼드들끼리의 교전입니다. 느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쿠미호. 쿠미호. 꼬리 9개. 꼬리를 보고 들켰어요. 그렇죠. 또 저희가 자제 본 선수죠. 안전구역이 오고 있습니다. 수리턴 투척 후 크게 돌기. 나쁘지 않은 전략. 꽤 다 좋은 전략. 하지만 빨리 싸워야 됩니다. 각을 벌려주는 것은 좋지만 각을 같이 벌려주는 친구는 이미 누웠고요. 그렇죠. 이러면 양각이 잡히면서 서로 죽게 직전의 상황. 아무런 싸움 없으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카메라에 나올 수 있어요. 아. 구미호가 움직임이 좋은데요. 자. 뒤로 지금 바쁘게 뛰는 상대팀의 뒤를 잡을 수도 있는 기회. 그렇죠. 비트 좋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총소리를 들려주고 다른 데로 빠지는 구미호. 엄마 나 방송 나왔어. 네. 그럼 진짜 구미호 아이디 그대로인데요. 홀리듯이 총소리를 들려주고 위치 바꿔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윤루트 아이들은 계속해서 안전구역 중앙으로 빠르게 자리를 선점하는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치킨 각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치킨을 먹잖아요. 상품권을 서로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2.5캐씩. 그렇죠. 킬이 없으면 상품권의 금액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귀성비 쏜다고 하고 자기들이 다 나눠가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취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네. 물론 제작진들은 돈을 거의 안 써요. 이들이 몇 킬 안하고 치킨을 딱 뜯는 그 순간 상품권이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한테 좀 어떻게 남는 거라도 좀. 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간절합니다. 네. 간절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1대치고 너무 안전하게 센터를 완벽하게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오늘은 사실은 좀 너무 세니까. 네. 스쿼드가 됐을 때는 사실 이 솔로모드 때보다 저는 한 10배 정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을 좀 도와서 함께 합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말도 안 되게 불리한 게 이들은 서로 음성 채팅을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음성 채팅도 못 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게 불리한 룰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위치 빨리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 킬 미더머니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들과 4일 차고. 네. 이제 전문 저격수들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의 동료가 되어주십시오. 아. 힘을 모아서. 그렇죠. 지금 윤루트와 아이들이 낙함 오른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 중앙을 따라 지르기 때문에 낙함 인근으로 갈 것 같아요. 낙함. 1시 방향. 여기에요. 낙함 우측 250m. 그렇죠. 네. 낙함 우측 250m. 미리 가서 여러분 벌어오 하십시오. 여러분 벌어오는 끝내 승리합니다. 네.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렇죠. 빨리 오세요. 안전구역 중앙쪽으로 여러분 자리를 잡아주시고 윤루트와 아이들을 입을 벌리고 있는 호랑이처럼 기다리십시오. 네. 이제 그래서 이들이 센터에 있다는 것은 알게 되는데 2분 30초 후에 시청자분들 알게 되겠죠. 그렇죠. 빨리 이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상품권 받아서. 네. 이게 상품권 추석이잖아요. 엄마한테 영광 굴비 세트 딱 들고. 와 끝내요. 끝내요. 엄마 나 굴비 사왔어. 그러면 그거 알아요? 엄마 나 굴비 사왔어 하면 내년 설 전까지 편안합니다. 영광 굴비와 들어서 언제 김블루를 잡습니까? 당연하죠. 언제 뉴루트를 잡습니까? 네. 언제 에스카 한번 잡아 봅니까? 영광 굴비와 영광이 함께 갑니다. 그럼요. 평생 소장 각이에요. 오늘 조금 라임에 신경쓰네요. 예스 라임. 예스 라임. 프로그램 이름은 Kill Me The Money. 네. 예스. 예스. 예스는 또 뭐예요? 예스 김블루. 어팔로워 100만. 어팔로워 100만. 나 용돈. 나 용돈 기름값 포함 100만원. 오케이. 거기다 대립이. 절반. 인생이 힘들어. 예스. 예스. 그래서 이거 진짜 4명 다 너무 잘하는데 싸움이 좀 안 나요. 오늘은 이태준이나 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저격수들이 와야 됩니다. 아 지금 안전구역 중앙이고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벗어날 확률 적죠. 워낙 위치도 좋고 이동 경로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3분 뒤에도 여기 있을 확률 있잖아요. 100% 100% 무조건 여기 있어요. 여기입니다. 지금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격수 여러분. 화이팅. 킬미더머니. 우리 4일차 전문 저격수 여러분. 저곳이에요. 저곳이에요. 저곳입니다. 드디어 적발견했어요. 아 드디어 10분 동안 싸움을 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편이 돼야 돼요. 무조건 편이 돼야 됩니다. 불안한 것이 이들의 파밍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네. 아 그러네요. 불안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마실 것 조금 적은 것은 시청자분들에게도 다행인 상황이고. 왜냐하면 치킨 먹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귀성끼리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에스카와 눈쟁이를 제외하고 파밍 상태가 좋은데. 어 그러네요. 네. 이거 좀. 음료수를 좀 나눠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주네요. 보통 이런 거죠. 나 301. 일단 이거. 뉴노트 티타님께 한번 좀 교전 중에. 에스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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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살려줘야죠. 연마. 두 명이 좀 주변을 봐주면서 한 명이 살려줘야 됩니다. 에스카우 기절하면서 지금 이 스쿼드의 위치에 노출됐거든요. 아 그러네요. 키절 로그. 소리 듣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어 지지스카우 님이 다른 쪽에서 킬을 하고 있고 이제 만납니다. 이제 좀비 모드의 시작입니다. 수류탄이 있어요. 자 이 팀의 위치가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달려들 거예요. 네. 아예 가운데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들은 그냥 능선에서 킬을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자. 이제 와요. 자리가. 자 와요. 다 모여들어요. 다 모여들어요. 눈쟁이 두었어요. 깜짝 놀라겠습니다. 눈쟁이 두었어요. 근데 위치가. 이거 상당히 위험한 그런 위치입니다. 자 눈쟁이 기절. 쉽지 않아요. 사방에서 적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죠. 어. 어. 바로. 기절을 시켜주면서. 위에 있는 적들과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이고요. 논쟁이 김블루 기절. 윤루트가. 윤루트가. 이걸 윤루트가. 이거 조금 더 봐야 돼요. 워낙 지금 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짜 기젠 되는 상황입니다. 다 오고 있어요. 함부로 살리기도 쉽지 않고요. 토키오도 왔습니다. 토키오. 토키오. 자 또다시. 에스카. 에스카 기절. 하나 잡고 기절. 윤루트 죽어요. 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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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아는 사람인데. 어. 이거 스트리머. 예. 그분이. 어. 키를 만들면서. 20만원 상품권을 가져가는데요. 갑자기. 갑자기 뒤에서 혼자 있다가. 최강 스쿼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와. 이렇게. 게임에 순식간에 끝나버렸고.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인데. 제가 개인 방석 본 적 있거든요. 오. 이렇게 갑자기. 교전 중에 마지막에 막타 하나만. 때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루트와 아이드. 치킨 획득 실패입니다. 오. 상당히 지금 마지막에. 위치가 노출된 뒤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긴 했었는데. 사실 스쿼드 모드. 첫 라운드부터 치킨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우리 팀원. 우리 오더를 맡았던. 윤루트 특파원에게 좀 질문을 드려. 윤루트 오더에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상황.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은. 정확하게 흘러가는 대로 잘 흘러갔는데. 이게 사실 변수가 많은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선 기절을 당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좀 스노블이 많이 크게 굴러갔던 것 같아요. 어. 그 정치해. 지금 정치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윤트로트 윤루트 선수가 지금. 에스카 선수에 대해서. 기절이 뜨면서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기를 다시 복귀를 해보자면. 처음 시작부터 한 분이. 떨어져서 멀리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첫 기절도. 그 한 분이 또 당하셨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떨어지셨던 분. 예. 예. 왜 그러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첫 기절 때문에. 왜 첫 기절을 왜 당하신 거죠. 예. 그 누구죠. 아. 내가 아니었다. 역시 뻔뻔해 필요합니다. 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얘기다. 그게 누구죠. 너예요 너. 저요. 예. 첫 기절 상황 좀. 아. 근데 저 기절 시키고 기절 당해서. 아. 아. 쌤댐 아닌가요. 1인분 했다. 어쩔 수 없는 기절이었다. 네네. 그럼 지금 이 첫 기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메인 오더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 그래도 할만했다. 아. 할만했다. 할만했다. 정말 훈훈한 스쿼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또 이제. 눈쟁이 선수도. 처음 딱 싸움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한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저 그 한타 상황이 좀 어땠나요. 어. 일단 제가.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1위 2위였어요. 공격기에. 첫 기절. 두 번째 기절. 저를 살리기 위해서 또 김블루 선수가. 왔다가 또 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지금 그냥 뭐 그런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김블루에 비해서. 눈쟁이하고 엘스카는. 먹을 게 파밍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김블루는 가진 게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왜 나눠주지 않았나요. 음료수를.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다. 아직까지는 좀 약간 서먹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상품권 획득의 주인공. 어떤 장면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싸움이 크게 일어났을 때. 이거. 우와. 안 보고 막 쏘시는 것 같은데요. 첫 기절 상황이었고 말씀해 주신. 마지막 윤루트까지 잡히면서 상품권 획득의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에 남았던 윤루트 선수를 잡으신 주인공께서는요. 스크린샷과 함께 본인의 연락처를 밑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20만 원 상당 상당의 상품권으로. 기성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훈훈한. 그런 기성끼리 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이런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또 유명한 분들과 게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지금 접속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초반 교전을 피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킬. 킬 수초차도 살짝 아쉬움이. 남면천 라운드였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대변화가. 대변신이. 대역전극의 서막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라운드로 돌아옵니다. 킬미더머니. 뒷감드. spos. 我们下qua라운드. ди cradle. 우주. 숙소.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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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